머리 battle 여러분의 자동차 2위 지금 아 unjust 오늘은 우리ли 와 롯또 같은 노래 부 실리 distributions 오늘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함께 환영! 저는 안 좋아해요 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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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지금 한글화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된장찌개를 드시고 계십니다 저 텔레비전이 되게 우리 시골에 옛날에 있던 텔레비전같이 생겼어요. 와 진짜 리얼하다. 뭐야? 거의 영화인데? 영화같다. 불을 못 켜나요? 워드컴컴해서 무서운데? 이거를 못 만질 수 있다. 아 켜 켜 켜 켜 켜 제발 켜줘. 안 켜줘. 아 왜 갔어. 화장실이래. 누가 있다. 아니야 가지 말자. 일단 이거 걸어만 마시는데? 저렇게 걸어서 누가 말려. 뭐야 이거? 피인데? 여기다 있다. 아 왜 놀래라. 아 귀 아파. 누가 있어? 쫓아오겠지 뭐. 앞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? 아껴 쓰시오. 설거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되게 고증이 잘 돼 있네. 혹시 괜찮아? 어 지금 막 토할 것 같아 약간. 나 벌써 시작됐어. 아 나도. 야 나 근데 하긴 뭐. 와이프가 스타였고 자이더로. 와. 아. 죄송해요. 나 지금 막 땀 흘리고. 아우. 나도 빠진다. 불을 켜면 안 될까? 아우 씨 깜짝이야. 아우 씨 깜짝이야. 아우 씨 깜짝이야. 아.. 아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뭐 나오는 거 아냐 발이 잡고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운우와으!!! 우리의 아이들과 나만과 같이 만난 후 비싼 다 멘씸 오 놀랬어. 때려 때려 더 상대 때려야 돼 이런 거 때리는 거야. 오 진짜 때리네. 그렇다고 나를 때리지 말고. 우리 차오른다. 어때요. 나무 아비탑으로 가세요. 아 누가 하수구 수척도망 안 들어갔어. 머리카락도 너무 보여. 머리카락도 너무 보여. 우리 한 6시간 꺼내기인데. 아빠는 맨날 약에서 안 지켜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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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는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서 한 박자 득회 놀라는데? 좀 내렸어. 내 뒷판을 틀어야 돼. 왜 또 여기 계세요. 나를 때리지 말고. 아빠가 가둬서 키웠네. 친구들이랑 바다를 물러가겠습니다. 도망가고 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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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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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교체. 그래. 빨리 가 그냥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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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해. 나가야 돼. 쫓아보잖아. 저 장학 봐봐. 아래층으로 내려가야지. 올라갔으니까 아까. 야 이런 체험. 진짜 장난 아닌데? 진짜 눈을 가린 것 같아. 어.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? 와 대박. 어 twice isnt. 야 이거 다음에. 아하하아아. 아하하해. 유아아ό. 어쩌다. 끝irsidee. 칼쩡쩡쩡쩡쩡쩡oor. 이야. 휴님과 맥북도의card 화연이 잘어울려요 박수 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. 너 어디에 갔는지 알아? 화금도 와이프가 스타일으로... 이프가 뭐하는지? 스토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한시간 동안 쉬고,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용 좋더라고요. 좋은 내용이라고요? 글로 배운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. 우리는 마음으로 느꼈다고. 그랬어, 그랬어. 막 처음 했는데 와, 이게 스토리가 뭔 스토리야. 하도 시간대를 일단 왔다 갔다 하고 끝부분으로 가면서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에 소름 쫙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, 이거는 공포 게임이 아니구나. 연출력도 워낙에 좋았고 사운드 트랙도 너무 좋았고 게임성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게임을 그동안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본 게임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여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차이, 차이 고쳐라. 끝났어.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도망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을 한 번 하셨었어야 했는데 와아... 한 번 하셨어요? 한 번 할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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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았잖아. 응 응. 귀신이 막 이렇게 퍽퍽퍽 이렇게 나오는데 와아... 제 시작은 아픈 게임이야 어떻게든요? 그래서 이 게임이 정말 조각을 원했던 게임이야 이거 게임이 습니다. 이 게임이 습니다. 이 게임이 습니다. 이 게임은 습니다.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구슬을 해가지고 살풀이를 한다던가 돌잡이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소재들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노란 튤립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잘 끌고 가더라구요 마지막에 방문 열고 나가면 셔츠니완 내가 알아구? 이거란 이거란? 이거란? 다음 주인공의 터치페이지 여러분의 시간 기절질로 셔츠 포니더 셔츠 포니더 환윤 시작 아이씨 서로 찾지 말라고 이름 왜 찾는데? 안 돼! 꺼꾼 안 돼~~ ~! ㅎㅎㅎㅎ direkt 잔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